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리더미가 준거 한번 볼게요 캐릭터모델 완성도 높은데 간다이탄 와노브룩 펑크프랑키 징베타임스킵 워터볼총알이다 드레스로자 우솝 가두솝 그치 가두솝 당근? 당근은 뭐야? 캐럿 게이몬은 킹애몬인거 같고 코알라? 코알라 나온다고? 프린세스 비비 와이퍼는 뭐야? 아카이누 겐쓰이 이거 저거네 역시 요거는 아카이누 원수 아카이누 그리고 바제스 그리고 폭시 폭시 알지 폭시 와이퍼는 하늘 썸둔다케 와노 프랑키 이노야라시 이노야라시랑 내코마모시 나온다했지 어 뭐 징베 교진 드래곤 뭐야 드래곤? 용카이로우 루피 바야? 드래곤 드래곤은 뭐야? 이 드래곤은 우리가 아는 그 드래곤이야? 드래곤 나오는거야? 어느정도 어느정도 예상은 좀 했는데 어느정도 어느정도 다 예상은 했는데 요거 바제스하고 폭시하고 요거 요거 프랑키 장군하고 이노야라시랑 내코마모시는 내가 예상했었지 그리고 요 징베 오야봉도 우리가 예상했었고 그리고 용카이도 우리 예상했었고 그리고 코알라 다 예상 못했고 비비프린세스 예상 못했고 요 하늘 썸 와이퍼도 예상을 못했지 그리고 가두섭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90% 완료된 완오브룩 완오브룩 애매하지 펑크프랑기 펑크프랑키가 내가 봤을 때 프랑키 장군이라는 얘기인거 같애 큼 뭐 그런거 같고 자 개발중인 캐릭터 자 여러분 개발중인 캐릭터래요 오뎅 드레스로저 조로 웨딩상디 요거까지는 지금 확정이고 로저 나왔죠 그리고 와이퍼 하늘 썸 와이퍼 그리고 징베 징베오야봉 완오브룩 완오브룩 와노초파 나왔죠 키크 카와마츠 나왔죠 V3 비비 V3가 뭐야 비비 자꾸 비비 신케넬라 그러네 뭐 이런게 되겠네 지금 안그래도 내가 이 영상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거는 와이퍼랑 징베오야봉이랑 완오브룩이랑 완오브룩이랑 완오초파는 나왔고 키크 카와마츠 나왔고 V3 비비 음 인형의 비비 근데 인형의 비비 나 진짜 비비 극히 염띠인대 진짜 나는 비비가 왜 4성인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거든 네 뭐 여튼 요런 느낌이 되겠네요 이거 이제 제가 편집해서 올릴거거든요 오늘 올릴거야 여러분 신키 한번 그걸로 참고해서 봐도 좋을 것 같고 오늘 2시에 내가 봤을 때 리그 끝나면서 다른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어 여기에 있는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나는 이누야라씨랑 네코마못이 보고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